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탑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치열한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죠. 먼저 대결의 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연자가 하루 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요. 그 수익률 차이는 종가 기준으로 합산한 뒤에 내일장 시초가로 산입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의 유익사항도 살펴볼게요. 제한 없이 손절가, 목표가 수정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도달 전에 매도가 가능한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매니저별 순위 한번 살펴볼게요. 네, 1위 102년 매니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위에 없었는데요. 오늘 1위로 점프한 모습입니다. 19.84%로 1위를 달려가고 있고요. 2위에는 김은태 매니저가 올라와 있네요. 어제 1위였는데 아쉽습니다. 오늘 11.3%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조범수 매니저 3위로 랭크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은태 매니저의 바이넥스 16.01%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와 3위 모두 102년 매니저가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나노 신소재인데요. 오늘 실리콘 음급제 굉장히 강했는데 그 밸류 체인으로 오늘 15%, 17%가 오른 모습입니다. 2위에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동국산업 철광주가 올라와 있네요. 8.45%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이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년 매니저의 동국산업과 나노 신소재 모두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정 찬스 각각 사용했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JS 코퍼레이션은 오늘 손절가 터치하면서 1만 6천 원으로 수정 찬스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현황 살펴봤고요. 화목팀과 함께하는 특별한 포트 대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목팀과 함께 본격적으로 특별한 포트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위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흥대 매니저가 지금 수익률 11% 달려가고 있고요. 102년 매니저가 오늘 새롭게 크게 1등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19.84%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흥대 매니저가 한 8%가량 올라가주면 동점이 되는데 사실 김흥대 매니저님뿐만이 아니라 조기준 매니저님, 이가람 매니저님도 지금 6월에 굉장히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1등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종목을 편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먼저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포트에는 두 종목씩 있는데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두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손절가 터치가 되면서 손절가의 하향 조정한 JS 코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 종목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 약간 이슈가 죽으면서 내려왔는데 사실 아래자리를 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향을 시켜서 조금 더 보유로 가보겠고요. 그다음에 화신입니다. 화신은 좀 전에 다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6월 달 안에 현대차가 인도 IPO를 한다면 그 안에서 또 2월 달 때처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도 안 깨고 있고 바닷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기 편하지 않나 이러다가 이제 한 번 올라가가 되면 이제 그 뒤늦게 이제 여기저기서 아마 자동차 관련된 코멘트가 많아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럴 때 조금 매도 관점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 현대차 IPO 관련해가지고 또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주가 움직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자화전자 그리고 시그네틱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자화전자가 왜 빠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자화전자가 오늘 이제 애플 관련해서 AI폰 관련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같이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애플 관련주로 포함된 게 최근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 지금 현재 이유 잘 보시면 작년에 5천억 매출입니다. 5천억 매출에 160억 적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지금 이제 9천억에다가 8천억 정도, 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잔건 그만큼 이제 폴디드 줌 관련해서 삼성전자, 애플, 중국 모든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178억 더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800억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올랐다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애플 관련해서 뭐 BH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렇게 하락하면서 같이 빠졌는데 저는 억울한 면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반드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오늘 연기금이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 매도 나왔지만 그래도 이 반전, 실적이 분명히 1분기도 좋게 나왔고 폴디드 줌 관련뿐만 아니라 액추어이터, 그다음에 이제 손떨림 방지 장치, 뭐 이런 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폴디드 줌 실적, 예상 추정치보다 상회했고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네틱스는 지금 현재 바닷건에서 올랐다가 조정거치고 있고 이제 반등 나올 자리이기도 합니다. 후공정 패키지 관련 주거,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고려아연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테라닉스가 대주주인데 거기 테라닉스가 코리아 서키트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라미네트 패키지, 리드프레임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플립치 패키지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의, 그러니까 지문인식 관련해서 중국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급등 후 조정 거치면서 이제 반등 모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시그네틱스 그리고 실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주가 올라갈 수 있다 자화전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넥스가 변동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포즈 내에는 대안해온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바이넥스 먼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가 목표가 터치하면서 편출을 했지만요. 아직까지 CDMO 관련돼서는 미중 갈등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혜를 받는 게 제약바이오, 의약품에서도 역시나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거로 보여주고요. 아직까지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17,000원을 가볍게 돌파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17,0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팔아도 되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저야 어차피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일찍 목표가를 더치해서 빨리 좀 챙겨보는 욕심에서 수익을 일단 실현했는데 마찬가지로 1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역점 홀딩이 됐다가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해운인데요. 대한해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은 좀 견고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장중에 한번 지난 5월 말일 날 급등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도 실적 모멘텀도 남아있고 대한해운에 대한 실적이 워낙에 또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워낙에 현저하게 저평가 국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미 한번 박스권에서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자리가 계단식 상승곡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자리에서 2,400원 다시 한번 안창화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2,700원, 2,8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이번 달 한 달은 조금 더 긴 업으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2,4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이넥스도 15,000원을 지지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편입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이가란 매니저님 종목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네, 한번 지난번에 편입해가지고 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종목을 다시 한번 더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원 DI를 다시 한번 더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가만 조금 변동이 생겼고 내용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올해와 내년도에서의 성전이 굉장히 큰데 올해보다는 내년에서 올라오는 영업이익과 내후년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HBN 장비 관련해서 버린 테스터 관련해서 HBN용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이니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잠깐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이 종목 자체도 지금 메모리 관련해서 메모리 웨이퍼 검사 장비 쪽으로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신규로 HBN 검사 장비가 올해에 개발이 완료가 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얘기가 완료가 되면 지금 일본에서의 장비사들이 캐파가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쇼티지가 나타나주고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니스로 들어가야 되는 증세 물량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제로 고객사를 보더라도 메모리 테스터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니스가 가장 큰 고객사가 되겠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붙을 가능성도 높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올라왔던 공시 내용을 봤을 때 이제는 여기 주식 처분을 하면서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교환 사체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번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이 날이었어요. 고가를 뚫고 난 다음에 공문시가 뜨면서 내려갔었습니다만 지금 기관 매수를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사업펀드와 연기금 쪽 투신권 외국인 사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번 교환 사체 쪽에 대한 물량은 다 소화가 됐고 다시 한 번 더 자차려 잡아서 한 번 더 고가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DI뿐만 아니고 같은 계열이 YC가 있는데요. YC는 또 고가에서 계속 랠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야 키맞춤기가 아마 DIC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편입을 해보고 다시 한 번 고점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로는 24,200원 손절가로는 17,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DI였습니다. 목표가는 24,2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YC랑 비교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바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YC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키 맞추기로 DI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두 쪽으로 다 공급이 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두 쪽으로 공급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삼성전자는 그냥 DI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에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개발이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이제는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HBM용 테스터가 들어가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SK하이닉스 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쪽까지 들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결국 꿈을 먹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숫자가 찍히보다 내년도에 숫자가 찍힐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또 조만간에 삼성전자에서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봤을 때 반도체 쪽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I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었죠? 그건 이제 사채 발행을 위해서 소각에 따라기보다 처분했던 건데 이제 사채 발행을 하기 전에 자사주를 가지고서 자금 조달이 아니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자본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교환사채 가격 자체가 2만 5천원인데 지금 2만 5천원인데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채를 받아간 쪽에서 입장은 주가가 올라갈 수익이 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관련해서도 겨부로 또 호재가 날 수도 있는 DI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는 2만 4,200원 손절가는 1만 7천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더 많은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5월달, 4월달 통합 1등을 차지했던 매니저죠.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잘 되면 제가 또 6월달도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그런 종목이 아까 오늘은 정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가져오려다가 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 사면 안 되니까 안정적이고 차트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나노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나노 신소재 잘 갔잖아요. 너무 잘 갔죠. 그래서 이제 그 나노 신소재랑 비슷한 동생 나노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관계 회사도 아니고 전혀 관계 없는 회사인데 이름만 비슷합니다. 나노팀을 가져왔는데 EV 배터리 방열 소재 방열 패드를 만들고 있고 열폭주 차단 패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에다가 85%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레퍼런스로 해서 북미 유럽 안성차의 고객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방열 제품이 10km밖에 안 나가는데 다른 경쟁 회사 대비 30% 정도 가볍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아스펜 에어로졸이 납품하면서 최근에 1분기에 80%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경쟁상가 여기 글로벌 기업인데 그렇듯이 납품을 하고 현대차 관련해서도 그리고 전기차가 가장 중요한 게 열이 나거나 불이 났을 때 이거를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런 방열, 방열 패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품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다 90% 납품하고 있고 덴소에다가 10% 납품하고 있고 이제 2024년 앞으로 BMW라 해외 업체에다가 납품할 거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천도화염에 건들 수 있는 열폭주 차단 패드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울산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조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을 보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 후 하락 그다음에 이제 반등을 그리고 있는 나노팀을 추천하겠고요. 이게 이제 내일 시초가에서 하시고 목표가는 여기 16,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16,000원 이상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월달, 5월달에 이어서 이 종목이 잘 간다면 이번에 또 1등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내비친 종목입니다. 바로 나노팀이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경쟁 제품과 대비했을 때 30% 정도 가볍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기차 부품에 있어서는 가벼운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은 어때요? 지금 가격도 엄청 쌉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에다가 80%, 85% 납품을 한다는 거죠.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 회사가 없다. 있으면 미국에 아까 에어로젤 아스펜 에어로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거기보다 또 30% 정도 가볍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비중 90% 가지고 있고요. 또 글로벌 다변화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준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나노팀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기준매니저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기준매니저의 무료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는 1등 그리고 다시 또 1등을 탈환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는 김응태 매니저의 종목도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1등을 다시 탈환하는 것보다 제가 우리 조기준매니저님 1등을 하지 못하도록 또 견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이게 팀이 팀이었으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팀이 해체가 되면서 개인 플레이로 되다 보니까 5월에 대한 뒤통수 맞은 걸 제가 복수하기 위해서 견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좀 가벼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창투사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 아주 아이비 투자를 제가 가져왔던 이유는 뭐냐면 이번 7월 달에 야놀자가 또 상장을 합니다. 야놀자 상장하면서 야놀자 상장하는 기업에다 가치만 하더라도 12조 원에 대한 육박하는 아주 대규모에 대한 상장 추진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상장될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 7월 달에 상장할 수 있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소식들 때문에 거기에 투자했던 기업들 창투사라든지 벤처 캐피탈에 대한 흐름도가 지금 강세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놀자에게 아마 소식들로 인해서 상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써 주가를 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해봐 말하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흐름상 보더라도요. 일단락적으로 유통분량이 굉장히 좀 많아요. 1억 2천만 주에서 지금 유통되는 물량만 하더라도 4천 2백만 주인데 어떻게 보면 비중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3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3거리를 연속적으로 거래량을 봤을 때 어차피 첫날에서도 1,300만 주 둘째 날에서도 2,100만 주 어떻게 보면 유통분량 한 바퀴를 돌려놓고 있는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윗고리를 달았을 때 지금은 매물벽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제가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해놓았던 게 매물대 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물벽 3,500원까지 있는 매물벽들을 지금 과정에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까지 4,000원까지 열려 있는데 그 전까지는 매물벽들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주봉차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에 대한 4,000원까지에 대한 매물벽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또 3,500원만 가볍게 돌파한다고 하면 매물벽 자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4,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번 7월, 6월달 한 달 동안은 한번 아주 아이비 투자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시초가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4,000원까지 잡아놓도 되니까요. 그 점까지 참고하시고요. 손절가 라인은 3,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아주 아이비 투자였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 지금 가장 큰 메리트는 야놀자 IPO 관련해서 이 종목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달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또 밀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1년부터 사실 야놀자 상장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밀리게 되면 우리 조기지 매니저님께 1등을 또다시 양보하는 거고요. 으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또 강하게 1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6월달에도 계속 강조적으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수급이 쓰러들었을 때 가장 테마성으로서 계속적인 시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야놀자에 대한 중간중간에 대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중간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슈만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튀어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한 번에 튀어갈 때 강한 흐름으로서 15%에서 20% 튀어가는 종목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놀자 상장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면 크게 튈 수 있는 종목 아주 아이비 투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SBI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SBI 인베스트먼트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동전주라서 추천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면 기업들도 있고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탄력적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는 종목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가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조심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요. 항상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종목은 아주 아이비 투자 목표가는 4천원 손절가는 3천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피카츄 김흥태 매니저의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방송 찾아가셔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포트 대결 오늘은 조기준 매니저 나노팀을 편입했고요. 목표가는 1만 6천원 손절가는 1만 3천원 을 제시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는 DI 목표가는 2만 4천 2백원 손절가는 1만 7천원 을 제시했고요. 김흥태 매니저 아주 아이비 투자 목표가 4천원 손절가는 3천원 을 제시했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탑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